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윤건영 교육감의 입장이 학교 공동체 회복이 아닌 묵시적인 협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전교조 충북지부는 현재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모 행동을 비롯한 모든 추모 집회에 조합원들이 교사 개인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교육부가 불법적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한 재량 휴업에 대해서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고 교사의 연가나 조퇴는 기본적인 휴가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.